옆집 할머니가 하루 오더니 저희 집에 이렇게 베개가 세워져 있었어요 그랬더니 놀래는 표정을 지으면서 호랭이 온다 공 나가니까 빨리 베개를 제대로 해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게 큰 확신으로 왔어요 그래서 어릴 때 형제들이 많으니까 맨날 안방에서 놀고 싸우고 치고받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베개가 이렇게 세워져 있고 삐뚤어져 있고 그러면 저는 그것만 보고 있다가 베개가 세워주면 쫓아가서 넘어뜨려야만 했어요 왜냐? 혼행이가 우리 집에 오면 안 되잖아 밥을 먹을 때 발을 떨면 시원하거든 이렇게 떨면 그런데 복 나간대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복 나가면 안 되잖아 발 떨린 것을 악착같이 참고 그 시원하게 떨고 싶은 것을 못 떨고 옆에 사람이 떨면 잡아가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어느 날 우리 형이 뭐라고 그러냐면 사실은 네가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는 거예요 너를 그래가지고 네 엄마는 꼬막 장소라는 거예요 엊그저께 장나래에 가서도 봤다는 거예요 꼬막 팔고 있는 네 엄마를 봤다 그런데 형제들이 다 짜가지고 똑같이 그런 말을 하니까 나는 그걸 믿었어요 그래가지고 최종 확인하느라고 우리 어머니한테 우리 엄마가 꼬막 장소냐 그랬더니 엄마가 말을 안 하고 웃어요 그래서 내가 그날 밤 제가 잊어버리지도 않아 해가 어둑어둑 이렇게 저물어 가는데 제가 가방을 쌌습니다 옷다리를 포장에다가 싸가지고 들쩌매고 울고 집을 나갔어요 우리 엄마 찾아간다고 믿었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남녀가 사랑을 해가지고 결혼을 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부모님들이 점장애한테 가서 궁합을 보더니 둘이 결혼하면 안 된대 본인들은 보지도 않고 그래서 부모가 결사 반대해가지고 결혼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웃지 못할 일이지만 있어요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께 죄송하고 부끄러운 것은 뭐냐 과연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 정도로 믿는 믿음은 있는가 제가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베개가 세워지면 호랑이가 온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베개를 넘어뜨리고 살았는데 과연 그 정도의 믿음만 우리에게 있다 해도 우리는 변할 거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안 변하는 이유가 뭘까 계속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 뭔지 이제 알아요 우리가 여러분 성경 한 번 안 읽어도 그리고 성경을 낱낱이 몰라도 매주일 교회를 수년 다녔으면 주일날 목사가 설교하는 것과 성경을 풀어주는 것 그 정도 몇 개만 알고 있어도 우리는 이렇게 못 살아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거짓말하지 마세요 나 성경을 잘 안 읽어봐서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거 몰라도 어느 정도 믿음이 무엇인지는 이러면 다 알고 있어요 문제는 그렇게 안 산다는 데에 문제가 있는 거라는 거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바가 뭡니까 모든 책에는 주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주제 권선징악 춘향전의 주제가 심청전의 주제가 권선징악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모든 책에는 주제가 있다고 말이요 사랑을 이야기하든지 정의를 이야기하든지 뭔가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는 하나예요 그 하나를 위해서 온갖 이야기를 동원해서 재미있게 들리도록 써는 것이 책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의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의 주제가 뭐냐 그래서 제가 비유를 경망스러운 비유지만 이렇게 말씀을 가끔 드리는데 성경을 탈수계에다 놓고 돌려서 짜보라고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가 쏟아진다 성경은 예수 그 예수라는 그 금은보화 그분을 뒤를 딱 뒤져보면 또 단어가 하나 써있는데 영생이라고 써있다 예수 영생 이게 성경의 주제예요 영생은 사람에 따라서 두 가지로 다가오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영생이 천국으로 돌아오고 어떤 사람에게는 영생이 지옥으로 돌아온다 천국에서의 영원히 사는 영생을 우리에게 축복이라 하는 것이고 지옥에서의 영원한 삶을 저주라고 하는 것이다 결국 그거라 그러니까 성경의 핵심은 예수 예수 우리 도에 가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건 천국이다 그러니까 성경을 어디를 봐도 결국은 그걸 볼 수 있어야 되고 그걸로 성경을 풀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오늘 다시 구원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14번째 여러분과 만나게 됐는데 오늘 제목이 대단히 무례합니다 지옥 후보생들에게 고함 설교를 하는 저는 마치 거기서 해당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제 심정은 그것이 아니고 제 심정은 타들어갑니다 절박함으로 타들어갑니다 다시 구원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시작할 때부터 매 시간마다 제가 어떤 걸 전제하고 설교를 하고 있냐면 오늘 예비하는 회중 중에 지옥에 갈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내가 무엇을 설교해야 되겠는가 그건 답은 나와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국가에서 감옥을 만든 것은 필요악입니다 감옥을 채우려고 함이 아닙니다 감옥이 빌수록 그 나라는 좋은 나라입니다 그러나 감옥 자체가 없다면 그 나라는 기강이 엉망이 될 것입니다 악한 자가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악은 하늘을 찌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옥을 만드신 것은 마귀가 지옥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마귀는 그럴 힘이 없습니다 마귀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어요 한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지옥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지옥을 만드신 것은 지옥을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지옥 자체가 없다면 인간은 자신의 죄를 회개치 않으며 교만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옥을 만드신 것은 바로 지옥을 보내지 않고 천국에 보내겠다는 하나님의 역설적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지옥에 가는 사람이 천국에 가는 사람보다 훨씬 많습니다 왜냐?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현실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교회를 안 다닌 사람보다 훨씬 적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닌 들 그들이 다 천국 간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옥 갈 자가 훨씬 많다 이렇게 말해도 절대로 과장된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누가 지옥의 갈 자일까요? 누가? 누가 지옥의 후보생일까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지옥의 후보생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불신자들이 첫째는 불신자들이 지옥의 후보생들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죠 뭘 믿지 않는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인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 자신이 죄인인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 죄인은 죽은 다음에 반드시 심판을 받으며 살아있을 때 진정으로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천국의 보상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 자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두 종류가 있는데 첫째는 아예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되어서 원천적으로 봉쇄당해 가지고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들은 듣지도 않았고 들을 기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비참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만든 신을 자신의 방법으로 예배하고 제사하며 자신의 방법으로 구원의 길을 찾으려고 애썼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도 죽은 후의 사후세계를 본능으로 아는 사람들도 제법 있었습니다 그러나 방법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사람들입니까 가끔 범신론자들 혹은 논리적인 사람들은 도울 김용욱이나 돌아가신 김수환 측의 형 같은 분들이 대표적인 분들인데 그분들은 어떤 주장을 했냐면 이 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지가 150년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지옥에 간다는 건 불합리한 일이다 공의로운 하나님과 어긋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들은 신이라고 했겠지만 하느님이 그들을 구원할 방법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 그들의 방법으로 알 수 있게끔 미리 하나님이 찾아와 있었다 그 신이 뭐냐 고유의 신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고유신 단지 예수라고 부르지 않았을 뿐이다 그들도 그 나름대로의 공로를 인정받아 구원받았을 것이다 이래야 하나님이 정의롭다는 거예요 거짓말입니다 그런 일 없습니다 사도인전 4장 12절 오직 천하인간에 다른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예수로만 길이 있어요 그럼 불합리하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따질 사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의 사도 바울은 그것을 따지는 사람들에게 토기장의 비유를 이야기했어요 똑같은 흙 한 줌을 가지고 그릇을 만들 때 하나는 귀 쓴 그릇을 만들고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은 전적으로 토기장에게 있는 것이다 따지지 말아라 그릇은 따질 권한이 없다 부당하고 불합리해도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우리는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 무너진다면 예수님이 오셔서 죽을 이유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깨져버리는 것이죠 맞지 않는 것이죠 간혹 가다가 이순신 장군이 얼마나 훌륭한 위인인데 그분이 예수를 듣지 못하고 믿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옥에 간다는 건 불합리한 일 아니냐 그렇게 눈에 불을 켜고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구원을 먼저 챙겨라 이순신 장군 구원 신경 쓰다가 너도 지옥 간다 당신의 구원을 먼저 생각해라 지금 기회가 있을 때 당신이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예수를 꽉 잡아라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론설교들이 우리끼리만 통하는 이야기예요 밖에 나가면 저는 완전히 편협하고 독선적이고 말도 안 되는 목사로 취급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두 번째 불신자들이 지옥을 간다고 전제할 때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았던 의도적 불순종했던 자들 들었지만 믿지 않았던 자들 그러니까 아예 듣지 못해서 죽은 사람들도 있지만 멸망길로 간 사람들이 있지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굴복시키지 않아 믿지 않는 자들도 있었다 그런 말이에요 의도적으로 불순종했던 자들 듣고도 무시했던 자들이죠 그 사람들이 지옥에 간다면 얼마나 억울할까 그래서 성경에는 지옥을 묘사할 때 풀물불, 불타는 풀무, 무쇠를 녹여버리는 풀물불 그 다음에 불웅덩이, 그 다음에 바깥 어두운데 슬피 울며 일을 가는 곳 대학에 떨어졌는데 시험에 떨어졌는데 아예 포기했지만 시험 보는 놈이 있어요 그냥 보는 거야 보고 와서 막 떠들고 돌아다닙니다 나는 그냥 내버렸어 난 그냥 찍어버렸어 그래놓고 어차피 얘는 떨어질 걸 전제하고 시험 봤기 때문에 그냥 막 가는 거야 근데 합격할 줄 알았는데 한 문제로 떨어졌어 1점 차이로 떨어졌다 둘 다 떨어졌다 해도 그 받는 고통은 다를 거다 그 말이야 받는 고통은 똑같이 지옥에 가도 질이 다른 지옥이 있다 이 말이야 아예 복음을 듣지 못하고 아예 믿지 않는 자들과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수차 있었지만서도 그것을 참된 믿음을 갖지 못하여 멸망길로 갔다면 그 받는 고통은 얼마나 더 크게 느껴지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그 후자에서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바로 믿으셔서 찾아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불순종한 거예요 의도적으로 성령의 역사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역사를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람들 이 사람들을 성경에는 뭐라고 했냐면 성령 모독했던 자들이라 예수님이 그렇게 경고하셨어요 제 아는 목사님이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한 번 했어요 이분이 부목사 시절 때 자기 교구에 속해 있는 권사님이 있었는데 이 권사님이 교회를 잘 다니다가 거듭나지 못한 거죠 어느 날 이단에 빠져버렸어요 그런데 그 이단도 메이커 이단도 아니야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이단 자칭 자칭 자기가 예수라고 주장하는 비메이커 한 20명 앉아있더래요 거기에 빠져가지고 완전히 미혹되어가지고 거기에 재산 다 갖다 바쳐주고 집안이 다 깨져갔는데도 돌이키지를 않고 교회를 안 돌아오더래요 신방을 가도 집에 문을 안 열어죠 그래서 이분이 가슴 아프게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2, 3년이 지난 어느 날 이분이 병원에서 병걸로 죽어간다는 소문을 듣게 됐대요 그래서 이분이 참 훌륭하시죠 날마다 그분을 회개시키려고 그 병원으로 출근을 했다는 거예요 날마다 그런데 병원이니까 만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만나기는 하는데 이 목사님한테 눈도 안 떠 와서 인사도 안 받아 그리고는 한 20일을 다녔는데 마지막 날 권사님 다시 예수를 믿으셔야 됩니다 큰일 납니다 이대로 가면 지옥 갑니다 그렇게 매달렸더니 눈을 뜨더래요 그런데 이를 딱 악물고 눈을 뜨고 하는 말이 내가 죽어서 지옥을 구경해 보겠다고 그러더니 끝까지 예수를 부르지 않고 죽어버리더랍니다 그 완고함, 그 고집 이게 남의 이야기 같죠 정도의 차이지만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아는데 안 믿는 거죠 아는데 죽기 전에 지옥의 실체를 알고 인정했지만 너무 늦어버린 생생한 사람들의 증언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독일 히틀러의 신복이었던 괴링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전범자로 몰려서 사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 그때 이 사람이 마지막으로 면회 온 아내에게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내 어린 딸을 반드시 교회에 보내라 그리고 이 사람은 사형의 이슬로 사라졌어요 토마스 페인 이성의 시대라는 책을 쓴 대표적인 무실론자인데 이 사람은 생전에 하나님을 부인하고 내세를 부정했습니다 그런 그가 죽음 앞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 홀로 지옥에 가게 되었다 악마가 부하를 가지고 있다면 그 중에 하나는 바로 나일 것이다 그렇게 비참하게 울부짖었다고 해요 볼테르, 프랑스를 대표하는 무실론 철학자인데 그는 임종을 앞두고 의사에게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버림을 받아서 당신이 나에게 만약에 6개월 동안 생명을 연장시켜 줄 수만 있다면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 전부를 당신에게 줄 수 있어 나는 이제 두려운 지옥으로 가게 생겼어 그러면서 물었대요 불신자 M. 네프리치라는 사람은 영원한 지옥에서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 살기보다는 나는 오히려 백만 년 동안 뜨거운 난로 위에 누워 몸을 지지는 편이 낫겠다 나는 돈을 위해서 부도덕한 편을 택하고 살았는데 이제 그 점이 나를 끝도 없고 소망도 없는 지옥으로 밀어넣고 있구나 그리고 죽었습니다 여러분 잘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가 굉장히 영리하고 지혜롭거든요 어디 세일한다고 보십시오 난리 납니다 기름 좀 싼데 찾아서 다니느라고 사방팔방을 다 다닙니다 그건 그렇게 영리한데 진짜 지혜로워야 할 때 지혜롭지를 못합니다 이게 인간의 어리석음이죠 어찌하여 열방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는고 성경에 그랬죠 하나님을 모르는 열방 사람들이 헛된 일을 하고 산다는 거예요 자기는 똑똑한 줄 알고 바벨탑을 쌓고 자기는 똑똑한 줄 알고 지식을 공부하고 자기는 똑똑한 줄 알고 하나님을 부정하지만 그것이 헛되고 헛된 죄다 이것을 아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아무나 그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다 영적 지식이라는 것 믿음의 지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열어주는 것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열어주는 데까지만 아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까지 알고 머물러 있다가 하나님이 또 조금 열어주셔 그러면 그쪽으로 또 가는 거예요 옛날에는 귀신을 부정했던 사람이 귀신의 세계를 인정합니다 옛날에는 방언을 부정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방언을 합니다 이제는 예언을 멸시했던 사람들이 예언을 인정합니다 왜 그럴까요?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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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적인 세계가 열린다는 증거이죠 두 번째 어떤 사람이 지옥의 후보생들인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삶을 사는 자들이 가는 곳이 지옥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5절 후반절을 보세요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맞는 말이다 잊지 마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21장 1절부터 8절까지 결국은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참된 것이다 농담으로 여기지 말아라 그럼 우리가 주목해야 할 내용은 8절입니다 우리 8절을 다시 한번 엄중하게 이 말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승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기가 막힌 말이 있는데 둘째 사망이다 이게 지옥입니다 우리에게는 두 개의 사망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에게 그래서 첫 번째 사망을 죽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두 번째 사망은 지옥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도 첫 번째 사망은 피할 길이 없습니다 다 죽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죽음과 불신자의 죽음은 하늘과 땅보다 더 큽니다 차이가 믿지 않는 자의 죽음은 심판이오 저주지만 믿는 자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귀히 보시는 도다 심편에 그랬어요 성도의 죽음을 여호와께서 귀히 보시는 도다 그래서 죽었지만 하나님께 찬성하고 예배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안에 있다면 첫 번째 사망만 만나게 될 것이지만 예수 밖에 있는 자는 두 번째 사망을 만나게 될 터인데 그 둘째 사망이 무엇이냐 불과 유황이 타는 못이다 그러면 그곳에 누가 가느냐 두려워하는 자들이 간다 아이고 나는 천성적으로 겁이 많은데 지옥 가게 생겼네 그게 아니고 여기서 생략되어 있는 말이 있는데 원래 뜻은 두려워서 믿음을 버린 사람 고생하는 거 싫고 목숨이 아깝고 불편하게 사는 거 싫고 손해보는 거 싫어서 믿음 버린 사람들 분명히 있습니다 많습니다 남편 무서워서 예수 버리는 사람 직장에서 손해볼까 봐 예수 버리는 사람 시부모와 갈등이 생길까 봐 무서워서 예수 버리는 사람 심지어는 자식 눈치 보느라고 예수 못 믿는 사람들 믿다가 버린 사람들 그것이 바로 두려워하는 자들 여러분 좋은 것이 좋은 게 아닙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화평을 주로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화평께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시더니 주님이 화평께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시더니 또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배경을 알아야지요 구원과 영생과 천국을 얻기 위해서라면 화평이 깨져도 좋다 그런 말이에요 사이비 교주가 한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네 자식을 버려라 나와 복음을 위하여 네 부모를 버려라 나와 복음을 위하여 너의 집과 너의 미래를 포기해라 십자가를 치거라 사이비 교주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셨어요 왜 그랬을까 우리가 모든 것을 버려야 한다면 단 하나 때문에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생명 내가 살 수 있다면 뭘 못 버리겠어요 그런데 이 생명은 가짜예요 몇십 년 밖에 없는 유통기한이 있는 생명이에요 진짜 생명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영원히 살게 되는 그 생명 그 생명을 위해서는 이 땅에 한시적 생명을 버려라 이것이 지혜다고 말이에요 그것이 믿음이야 그리고 그 믿음에는 보상이 있어요 너무 명확하게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죠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흉악한 자들 여기서 이제 기준이 조금 애매하긴 한 게 있어요 믿지 않는 거 어느 정도 믿어야 믿는다고 할 수 있을까 흉악하다는 거 어느 정도 흉악해야 흉악하다고 할 수 있을까 이 기준은 조금 애매하고 합니다 그러나 선명한 것도 있어요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점쟁이 쫓아다니고 점치는 자들 우상 흉악한 숭배자들 그리고 거짓말하는 자들은 지옥에 간다 이 말이에요 여기 걸리는 거 없어요? 여기 해당되는 거 없습니까? 있지요 있지요 저도 있어 거짓말하는 거 목사님 밥 먹었어요? 그런데 내가 안 먹었다고 그러면 부담될까 봐 먹었다고 해버릴 때가 있어 이제 그 거짓말도 안 해야겠어 가끔 어떤 집사님 와서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있어 이야기해 놓고 이거 목사님 알고 계셔요? 그렇게 말하고 한 사람이 있어 그런데 며칠 있다가 어떤 사람이 와서 그 이야기를 막 해야 나한테 이거 아냐고 뭐 뭐 몰라요? 모른다고 해야지 약속이 있으니까 그러면 그분이 고개를 깨굿깨굿 하면서 이상하네 그 집사가 목사님한테 이야기했다 하던데 그렇게 이야기하고 가요 사람 바보 만드는 건 순간이야 그런데 그런 거짓말도 안 해야겠다 거짓말하는 자는 둘째 사망에 처해진다고 하니 안 해야지 우리가 얼마나 비겁하게 예수를 믿냐면 말씀을 지키기가 버거우면 비유로 풀어버려요 비유 그 정도로 하라고 하는 것이겠지 그리고 막 원어를 가져옵니다 나는 몰라 잘 무시해서 원어 다 잊어버리고 모르고 그렇지만 내가 한 가지는 알아 성경에 쓰여진 대로 일단은 믿자 이리저리 따지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 믿자 믿어서 손해볼 게 뭐가 있냐 과하게 믿어서 손해볼 게 뭐냐 과하게 믿어서 그래 안 그래요 70점만 믿으면 할게요 100점 받아서 나쁠 게 뭐가 있어 그러나 69점 맞으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안전한 편을 택하고 싶다고 말이에요 부정하지만 벅차지만 따라가기 너무 힘들지만 해봐야 할 거 아니에요 해봐야 할 거 아니에요 왜 기준을 낮추려고 하느냐고 말이에요 음행하는 자들 살인자들 살인하는 건 쉽지 않죠 살인 안 하는 건 쉬워 사실은 살인 안 하는 건 쉽다고 그러나 거짓말 안 하고 사는 건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불죄 사망에 들어간대요 이 말씀을 해석하지 마세요 그대로 받으세요 왜 해석을 착화하냐고 말이에요 말씀을 비겁하게 성경에 보면 더 확장해 보면 마트문 7장 21조가 23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불법을 행하는 자 지옥합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 갈라디아서 5장 19절과 21절 육체의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내용이냐 육체의 일이 어떤 일이냐 음행 교인 중에도 음행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 세상에서 음행하고 돌아다녀 그리고 주일 날아서 예배드리고 있어 그리고 자기는 스스로 구원 받았다고 생각해 안 돼요 음행한 사람은 지옥 갑니다 음행하는 사람은 지옥 가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 그것을 비유로 푼다고 그러면 십자가도 비유지 부활도 비유지 다 허상이죠 아니 그렇게 풀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지금까지 우리 중에 음행하는 자가 있다면 이 시간 이후로는 하면 안 돼요 이제는 음행을 계속 음행을 저지르면 지옥 가 더러운 것 이것도 기준이 좀 애매모아지요 어떤 것이 더러운가 말이 더러운지 행실이 더러운지 생각이 더러운지 스톱 호색 모이면 음단폐설해 모이면 교인들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 안 돼요 호색질 하는 사람 지옥 가요 우상승배 주술 제 말이 아니에요 지금 갈라데서 5장 19절 이하에요 그대로 주술 점집 원수 맺는 것 누구와 등 돌려가지고 평생 원수로 지내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것 당파 지어가지고 대적해요 분열 이단 이단에 빠진 사람 지옥 갑니다 투기 술 취함 술 끊으세요 계속 술 먹다 보면 믿음에서 파산해 그래서 지옥 간다 그런 뜻이에요 한 잔 두 잔 먹는다고 지옥 가는겠어요 계속 그렇게 살다 보면 자기 스스로 하나님께 못 나와 술 취함 방탕함 상함 그리고 기타 여러가지 이 속에는 다른 많은 것들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 거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옵으로 받지 못한다 요한범 3장 5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자 지옥 천국에 못 갑니다 서기관과 바리세인의 의의보다 낫지 못한 자 결단코 하나님 나라 가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 20장 15절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 천국 못 갑니다 첫 번째 믿지 않는 자들 두 번째 교회를 다니지만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삶을 사는 자들 천국 못 갑니다 율법일까요? 아니 아니라니까 말씀이라니까 마지막으로 회개치 않는 자들은 천국 못 갑니다 참된 회개는 마음의 후회를 하거나 울거나 혹은 아파하며 다짐하고 결단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지옥으로 가는 내 발걸음을 유턴해서 천국으로 방향을 트는 것 이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첫 번째로 회개를 하려면 3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첫째는 죄를 인정해야 됩니다 죄를 인정하려면 말씀이 지식으로 들어와야 돼요 오늘 또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 8절을 보니까 말씀이 들어오니까 진단이 되잖아요 아 내가 지옥에 갈지도 모르는 사람이구나 그런 상태에 있구나 말씀이 들어오니까 지식이 들어오니까 분별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각성이 일어나잖아요 아 큰일 났구나 그렇게 각성이 생기죠 이것이 회개의 1단계예요 지식이 들어와야 돼요 두 번째 그것을 알고 각성하고 인정한 다음에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셔야 돼요 아 그러면 나는 길이 없네 그렇죠 여러분이 과거에 여러분이 음행하고 살았어 여러분이 과거에 거짓말을 많이 했어 그런데 성경에는 그런 사람은 지옥을 간대요 그러면 성경을 지워버릴 수는 없잖아 그러면 뭐예요 이 상태에서 내가 과거에 지은 죄 모르고 지었던지 알고도 지었던 죄가 있잖아요 이 죄는 지금 현실로 남아 있잖아요 사실로 남아 있잖아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할 분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님을 내 인생 가운데 내 과거의 죄 가운데 지금의 죄 가운데 예수님을 초청하셔서 그 죄를 해결해 달라고 그분께 매달려야 한다고 말이에요 이게 두 번째 회계야 그래서 예수님을 모으시는 거예요 내 문제 가운데 주님을 모셔드리는 거예요 내 중독성 있는 죄 아직도 끝이 못하는 세상의 것들 그것들을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 너무 좋으니까 즐거우니까 습관이 돼 있으니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누구를 모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문제 가운데 모셔드리는 거 이것이 두 번째 결단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만으로도 회계는 아니에요 세 번째 중요한 과제가 하나 남았는데 행동으로 계속 그렇게 사는 것 회계한 상태로 계속 살아가는 것 어제 회계했어요 그런데 오늘 다시 옛날로 돌아갔어요 그러면 그건 회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참된 회계의 좋은 모델이 있죠 사케오는 자기가 세리장이었지만 양심의 가책은 받고 살았지만 자기가 회계할 지옥에 갈 죄인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가 깨닫게 됐어요 내가 지금 죽으면 지옥 가게 되는 죄인이구나 그걸 알게 됐어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분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분이 예수 크리스도 마침 자기 동네에 오신대요 그분이 그리고 그분 앞에 믿음으로 나갔어요 이게 믿음이거든요 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고 자기는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멀쩡하게 생긴 이 사람이 뽕나무에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 결단 행동 여러분 중에 쉬워 보입니까? 그게 쉬워 보입니까? 아닙니다 얼마나 무수히 많은 사람이 전도지를 받았을 때 뜨끔하고 그래 내가 이번 주에 교회를 한번 가볼까 그런 생각을 왜 안 하겠어요 그러나 그 중에 몇 명이나 교회 올까요? 쉽지 않습니다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난 사케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너희 집에 들어가서 잠을 자겠다 가자 그때 기뻐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했죠 영접하고 나서 위대한 행동을 하나 합니다 그게 뭐냐 내 재산의 절반을 정리해서 가난한 사람한테 주고요 남의 것을 부당하게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배로 갚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그 말이 참이라는 걸 주님이 아셨어요 이 사람은 앞으로 그렇게 살 사람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주님은 아셨어요 예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 고백으로 끝나지 않고 그렇게 행동할 것을 확실히 주님은 미리 아셨기 때문에 그 시간에 구원을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사람에게도 구원이 임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리고 사케오는 계속 그렇게 살았어요 그는 거지 됐습니다 어쩌면 그의 가정은 깨져버렸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그의 아내는 미쳤다 하고 도망갔을지 모릅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죽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살았어요 이게 회계예요 회계는 우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제가 회계는 교회에 와서 손 들고 기도하고 뜨끔하고 돌아가서 다시 버리지 못한 채 주여 나는 이것밖에 안 됩니다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알기는 뭘 알아? 너는 알지 회계 아니라고요 회계가 지금 우리 문제가 그거 아니에요? 듣기는 하는데 변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 회계했다고 생각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적 개념으로 봐서는 안 믿는 것이다 그 말이요 자기 성질도 못 바꾸고 있는데 자기 성질도 못 바꾸고 있는데 무슨 변화예요 그게 교회에 와서도 간섭하지 마라고 그러는데 자기 건드리지 말해 그냥 조용히 회에 다니겠대 조용히 다녀 나도 제발 그렇게 하고 싶어 석석이지 말고 조용히 다녀 그러나 그분이 말하는 조용히 다닌다는 말은 그게 아니잖아요 나를 안 깨겠다는 거 아니에요 내 방식으로 믿겠다는 거 아니에요 회계 안 하겠다는 것이지요 회계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살아온 방식과 고집과 신앙의 아집을 버리지 않겠다는 거 아닙니까? 바리새인이지요 매식하는 자지요 이 시대의 유대인 아닙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지옥에 대한 확신에 찬 설교자들의 외침을 마지막으로 전하고 마치겠습니다 지옥에 대한 확신에 찬 설교자들의 부르지죠 감리교를 창시한 존 웨슬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날 설교자들은 지옥에 대하여 거의 침묵하는 죄를 범하고 있다 설교자들이 지옥에 대하여 자주 설교하지 않는 이유는 사람들이 그런 설교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다 약 200년 전에 그랬어요 지금은 더해 하지만 지옥에 대한 설교처럼 사람들에게 필요한 설교가 있겠는가 윌리암부스 구세군의 창시자 윌리암부스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관생 그들은 사관생이라고 하는데 신학생을 말하는 거예요 신학생들을 10분 동안만 지옥에 데리고 갔다 올 수 있다면 4년 동안 피 땀 흘린 신학 공부의 필요성보다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심정을 만드는데 훨씬 효과적일 것이다 솔로몬 스토다드라는 사람은 조나단 에드워즈 미국의 대부운동의 선두자였던 조나단 에드워즈의 손자였는데 지옥에 참혹하면 그것이 영원히 지속된다는데 그 비극이 더해진다 누가 그렇게 영원히 타오르는 지옥의 불길 가운데 영원토록 살아갈 수 있겠는가 안심교회에 목회하시고 돌아가신 이중표 목사님은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마지막 투병할 때까지도 믿음으로 사셨던 목사님이신데 이분은 이렇게 생전에 말하셨습니다 여러분 지옥만 없어도 여러분에게 결코 이렇게 저는 복음을 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지옥의 환상을 보았기에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믿는 것이 나오는 법입니다 우리가 천국과 지옥을 믿는다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변할 것입니다 회개하십시오 마거봄 1장 15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이 믿으려고만 하니까 안 변하는 거예요 회개해야 믿어요 회개해야 여러분이 진짜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이 교회를 30년 40년 다닌데 왜 이렇게 믿음이 안 생기냐고 하는 사람은 오늘 그 비결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십니다 지옥을 두려워하는 것은 율법도 아니며 얕은 신앙이 결코 아닙니다 진정로 참되고 지혜로운 자만이 천국과 지옥이 믿어지는 축복을 갖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에게 새 영을 부어주시사 주의 윤리에 따라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모두가 지옥의 후보생들 되지 말게 하시고 천국의 후보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